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축하해, 로디 이제 촛불을 꺼야지 촛불은 로디 이렇게 불어서 끄는 거야 요리는 즐거워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오,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글쎄 아, 파티를 해보면 어떨까? 파티? 그래, 내일 점심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그럼 각자 자신 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건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올게 나도 나도 친구들은 내일 파티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잡았다 이걸로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어야지 어떤 요리를 만들까? 그래, 파티엔 역시 그게 빠지면 안 되지 찾았다 그래, 밥은 이거야 아, 짜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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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빠로 밤이 깊어졌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음, 무슨 요리를 만들까? 크롱, 넌 뭘 만들 거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뭐? 안 가르쳐 준다고? 흠!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짜잔 뽀로로의 특별 요리 완성 크롱, 크롱 흥, 나도 안 가르쳐줘 크롱 크롱 크롱,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도 빨리 만들어서 루피네 집으로 와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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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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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 음식을 준비해왔네요 이제 각자 준비한 음식을 열어볼까? 난 파티에 어울리는 음식을 준비했어 바로 파티케이크야 우와! 우와! 정말 예쁘다 나도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 짠! 생선요리야 우와! 우와! 맛있겠다 크롱 크롱 난 예쁜 과자를 준비했어 내 얼굴도 그렸다 맛있다 난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준비했어 우와! 맛있겠다 그럼 크롱은 뭘 준비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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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주스네 잘됐다 맛있게 필요했는데 크롱 제법인걸? 크롱 크롱 맛있겠다 그럼 우리 크롱이 만든 주스부터 마셔볼까? 크롱 으응!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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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너무 매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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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이 주스 뭘로 만든 거야? 크롱, 크롱. 어? 소금하고 고춧가루 넣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매웠던 거구나. 크롱.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꼬로로와 친구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뽀롱뽀롱, 장기자랑. 화창한 오후, 뽀례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크롱, 크롱. 숨바꼭질, 크롱. 다른 건 없을까? 음, 아, 음악회를 열자. 음악회. 내가 멋진 노래를 들려줄게. 어? 어휴, 그거 함께. 음, 그것도 좋지만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슈우. 그럼 우리 장기자랑을 해보는 게 어때? 장기자랑? 응.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와, 준비했다. 그럼 어서 가서 준비하자. 응. 응.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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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 장기자랑으로 뭘 할지 생각해 봤어? 흐흐흐흐흐.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노래를 하고 포비는 춤을 추는 거야. 어때, 괜찮지? 추, 춤이라고? 춤은 자신 없는데. 걱정 마. 연습하면 될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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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 우리 이런 걸 해보자. 이걸? 응.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그래. 짜잔. 이게 뭐야? 묘기를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명품들이야. 우와. 이건 줄타기 신발이야. 얍 얍. 우와, 대단해, 디디. 하하하하. 우와. 으악. 아, 아파. 에디, 괜찮아? 이건 군던지기 장갑이야. 짠짠.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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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다른 게 또 있어. 이건 접시 돌리기 막대야. 자.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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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깨고 나서 다행이에요, 공주님. 왕자님 덕분이에요. 호호호. 루피와 패티는 장기자랑으로 백설공주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하. 자, 그럼 다음 장면을 연습해볼까? 응. 으음. 어? 다음 장면에는 일곱 난쟁이들이 나와야 하네. 어, 맞다. 마녀도 있어야 하잖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아, 헤리.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자. 알았어. 포비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아, 헤리. 그래. 다들 놀라게 해 주자. 포비, 다시 해야지. 헤리, 노래가 너무 빨라서 난 못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포비. 난 다른 걸 하는 게 좋겠어. 뭐? 그럼 나 혼자 안 하고. 됐다. 나 안 해. 헤리. 포비 때문에 이게 뭐야. 어휴.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가볼까? 음. 크롱. 이것 좀 봐. 크롱. 크롱.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마술을 할 수 있다고. 크롱. 잘 들어 봐. 이렇게 사과를 넣어두고 내가 커튼을 닫으면 크롱 네가 상자 속에 숨어 있다가 사과를 몰래 숨기는 거야. 그리고 커튼을 걷으면 짜잔. 어때? 정말 감쪽 같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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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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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리. 웬일이야? 장기자랑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너희는 뭐 할 거야? 비밀. 그날 보여줄게. 아마 깜짝 놀랄걸. 크롱. 크롱. 그게? 크롱. 너희는? 어. 그게 우리는 노래랑 춤을 하기로 했어. 멋진데? 기대된다. 크롱. 크롱. 우리 또 이제 연습을 해볼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가, 해리.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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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 발명품 없이는 안 되는데. 얘들아. 어. 해리 왔구나. 어. 이게 다 뭐야? 장기자랑 때 쓰려고 만든 건데 고장나버렸어. 그럼 어떡해. 우리 장기자랑 못 할 거 같아. 그래? 나도 포비 때문에. 아니야, 에디. 어? 장기자랑 할 수 있어. 어떡해. 발명품 없이 연습해서 보여주자. 할 수 있을까? 응.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발명품 없이?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잘 생각했어, 에디. 잘 됐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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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다. 어휴. 어휴. 안녕, 에디. 뭐 하는 거야? 응. 인형. 인형을 만들고 있어. 인형을 왜? 원래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둘이선 힘들다라구. 응. 난쟁이들하고 마녀도 나와야 해서 인형극을 하기로 했어. 아휴. 그렇구나. 재밌겠다. 응. 정말 재밌을 거야. 그치? 응. 헤리는 밝게 웃는 친구들을 보니 시무룩했던 포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휴. 아휴. 포비. 헤리는 사이좋은 친구들을 보고 포비에게 미안해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무슨 소리지? 헉. 빰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바라바라바라밤. 빰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아직도 연습하고 있었네. 난 구분도 모르고. 어? 오른쪽. 왼쪽. 한 바퀴 돌고. 포비도 천천히 하니까 잘 추네.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헤리는 무슨 방법이 떠오른 걸까요? 드디어 장기자랑 날이 됐어요. 그럼 뽀록뽀롱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락크락. 첫 번째 순서는 에듀와 로디의 무대입니다. 수빈이. 으으으. 자, 접시 돌리기. 어이. 아이고. 아이고. 으응. 대단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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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으아... 앗챠! 으아! 으아! 우리가 발명품 없이 해냈어! 다 로디 덕분이야! 지금부터 인형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으아아아악! 흐흐흐흐 독이 묻은 이 사과를 공주가 먹으면? 우와! 날씨가 좋네! 공주님! 사과 좀 드셔보시겠어요?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우와! 맛있겠다! 음... 어머나! 흐흐흐흐흐흐 공주님! 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난쟁이들이 다 붙어있잖아! 흐흐흐흐! 저의 공주님 좀 깨운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 내가 깨워줄 테니! 흐흐흐흐흐흐흐 고마워요, 왕자님!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으아아악! 정말 재밌다! 그치 크롱! 크롱 크롱! 모로로, 이번엔 너무 잘해요! 어? 크롱! 응? 하이! 여러분, 깜짝 놀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기는 사과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뽀롱뽀롱뿅뿅 사라져라, 얍! 으흐흐흐흐 오! 우와! 정말 사과가 사라졌네! 오! 크, 크롱! 흐흐흐 아아핳 га고아하...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흑 어휴 . 아니야, 얘들아. 재밌었어! 어? 헤헤헤. 고맙습니다. 이제 포비랑 해리 순서만 남았네. 뭘 준비했어? 기대된다. 어? 그기에 우리는 좀... 어? 포비. 얼른 올라가자. 으응. 으흠. 그럼 포비와 해리의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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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리는 포비의 춤에 맞춰 조금 느리게 노래를 불렀어요. 해리. 바라밤밤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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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뽀 롤루 롤 가나나나나 나타났다 바바바밤 반갑게 랄랄라 인사해요 모두 모두 모두가 기분 좋게 인사해요 데이텔로 천천히 하면 것도 좋네 그러나 하네 우리도 같이 좋아 좋은 예의, 기쁜 예의, 행복한 예의들만 생길걸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장기자랑이었죠? 연극 놀이를 해요 괴물아 꼼짝마라 얍 얍 공주님을 놓아줘 에디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에디, 뭐 하는 거야 어? 어? 잠깐만 지금부터 넌 공주님이야 내, 내가 어? 자, 봐 이걸 보면서 공주님 흉내를 내면 돼 알았어 어,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로디 공주님 네 어? 어? 에디, 로디 우리 왔어 안녕 그런데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어? 아 이 동화책으로 연극을 하고 있었어 연극? 그게 뭐야? 부대 위에서 역할을 정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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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크랑 어?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그 책은 뭐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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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기돼지 서명제네 어디 한 번 볼까? 흠 흠 음 그럼 이 이야기로 연극을 해볼까?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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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먼저 역할을 정해야 해 아기돼지는 나! 나 해보고 싶어 나도 응 첫째는 패티 둘째는 루피 셋째는 셋째는 내가 할래 셋째 돼지는 성실은 투비가 더 어울릴 것 같은 게 뭐야? 아, 아니야 뽀로로가 하는 게 좋겠어 거봐 흠 흠 그런데 늑대는 누가 하지?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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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는 힘이 세야 하는데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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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로디가 어때? 흠 흠 내가 크랑 그래 로디가 해 응 알았어 크랑 자 다음은 어? 크롱 뭐하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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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도 늑대를 시켜주자. 그래. 좋아. 그럼 크롱도 늑대해. 크롱 크롱. 역할은 다 정해졌고. 아! 사회자가 필요해. 사회자 하면 나지. 그래. 그건 혜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포비는 아무 역할도 없잖아. 에디도 그렇고. 난 무대와 배경을 멋지게 만들거야. 포비야 같이 하자. 아, 그래. 자, 그럼 내일부터 제대로 준비해보자. 안녕.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포비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자, 다 됐다. 아, 친구들이 연기할 연극 무대였군요. 이야, 멋진데? 포비, 하리. 안녕. 그건 뭐야? 어, 이건 바람이야. 늑대처럼 한번 불어봐. 내가 보여줄게. 어? 아, 알았어. 아구구구구. 바람이 분다. 어때? 진짜 같지? 으응, 멋진데? 뽀로로의 집에서도 친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군요. 아, 됐다. 완성. 우리도 완성. 우리도 완성. 우리도 다 됐다. 크랑 크랑. 으하하하. 그게 뭐야? 늑대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흐흐흐흐흐. 그,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얘들아, 나 왔어. 안녕. 베리.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어, 그건 뭐야? 어, 이제 대사를 연습해야지. 난 늑대 너희를 잡아먹을 테다. 친구들은 저녁 늦게까지 연극 연습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 됐어요. 아, 기대된다. 응. 자, 우리 모두 잘해보자고. 으하하하. 아, 떨린다. 나도. 자, 지금부터 뽀롱뽀롱 마을 친구들의 신나는 연극. 아기돼지 삼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하.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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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야 놀자. 안 돼. 나는 집을 지어야 해. 집은 나중에 짓고, 우리랑 놀자. 그래, 놀자. 안 돼.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잖아. 흐흐. 늑대? 늑대래. 하하하. 흥.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흠. 흠. 아휴, 재미없어. 음, 그만 가자. 흠. 흠. 첫째와 둘째는 힘들게 벽돌집을 짓는 막내를 비웃으며 또 놀러나갔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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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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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흠. 어? 애디잖아? 하하하하 아! 이번엔 내 차례지! 으아! 돼지 살려! 도망가자!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눅대 입바람이 참 쎄쇼! 자, 다음은 둘째 돼지는 집으로 가볼까요? 랄랄랄랄라 안녕! 루피, 아니 둘째야! 늑대가 와서 내 집을 다 날려버렸어! 늑대? 와보라지! 우리 집은 나무로 만들었는걸? 으악! 숨어도 소용없다! 이런, 포비가 무대를 만드느라 잠을 잘 못 잤나보네요. 으흐흐흐! 집을 날려버리겠다! 뭐? 난리 나고? 으이차! 저런, 포비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집을 날려버렸어요. 아! 아! 이상하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아! 아! 포비 너무 일찍 당겼잖아! 아! 졸다가 그만! 이제 어떡하지? 그, 글쎄! 하하! 얼마나 대충 지었으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날아가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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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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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살려! 으흐흐! 컥지사랑! 컥! 하하! 아휴! 로디 덕분에 살았어! 맞아! 으아! 첫째와 둘째는 셋째 루지의 벽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늑, 늑대가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끄딱없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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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릴 텐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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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왜 안 날라가지? 크롱! 크롱! 어? 우리 저기 굴뚝으로 들어가자! 크롱! 크롱! 자! 자! 간다! 응! 늑대들이 굴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으아! 걱정 마!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뒀지! 응? 흐흐흐! 잘 봐! 으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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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늑대를 물리쳤어! 응! 거봐! 우리 집은 끄썩없다고 했지! 흠! 그런데... 늑대들이 왠지 불쌍한 것 같아! 응!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안되겠어!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늑대야! 루피! 나도 같이 가! 아! 저기! 저기! 늑대야 괜찮아?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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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어? 어? 저러면 원래 이야기랑 다른데! 어? 그래도 될까? 그럼! 하하하하!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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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휴!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아니야! 아까 내가 졸지만 않았어도! 어? 어? 뭐지? 어? 우와! 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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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룡한 연극이었어! 동화책보다 더 재미있었어! 또 보고 싶 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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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로와 친구들은 연극을 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한 로디 우와 멋있다 이게 정말 내 집이야 그럼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 우와 내 집이다 에디가 로디의 집을 만들어줬어요 침대다 우와 아지아지아지아 침대다 로디 조심해 날씨가 괜찮아 우와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 하는구나 로디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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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새집이 생긴 걸 축하해 이건 축하 선물이야 난 책을 가져왔어 난 이걸 가져왔어 꼬마 자동차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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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너비나 타이어 우와 고마워 근데 루피가 안 보이네 정말? 나 여기 있지 축하 파티용 음식을 가져왔어 우와 축하해 로디 축하해 로디 이제 촛불을 꺼야지 촛불은 로디 이렇게 불어서 끄는 거야 넌 입에서 바람이 안 나와 로디는 촛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이제 먹어볼까 이제 먹어볼까 맛있다 많이 먹어 로디 넌 음식을 먹지 못해 못 먹어 하지만 로디도 친구들처럼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로디는 음료수를 마셔보고 싶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맛있다 아 어 어 어 로디가 음료수를 얼굴에 쏟고 말았어요 너는 게 제일 좋은 친구 뭐였냐 로디가 이상해졌어요 로디 음료수 마시면 어떡해 어 어 깨어난다 로디 괜찮은 거야 그럼 잘 잤다 다행이다 넌 음료수 같은 걸 먹으면 고장나 다신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우린 그만 갈게 저녁이 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집으로 돌아갈게 안녕 안녕 로디는 자기 집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 어 꼬마 자동차다 한 번 타볼까 으흠 히히 보조 어 어? 이건 로디 목소리인데? 어? 로디, 괜찮아? 로디, 응? 응, 괜찮아. 미안해. 아니야,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해, 로디. 에디, 고마워. 알았어, 우리 이제 자자. 로디는 에디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그럼, 고마워. 그럼, 고마워. 감사합니다.